와 만개했다 만개 우리집에 복죽초가 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덧밭을 꽃밭으로 오늘은 정리가 들어갑니다 가을정리 이쁘지만 아쉽지만 정리를 해야 내년 봄에 이쁠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네요 정리하기가 이렇게 이것도 많이 열었는데 이것도 잘라야 될 것 같고 잘라지 말까 꽃이 이뻐서 열매 보다도 꽃이 오래 피고 예쁘고 여름 내내 피워주더니 이제 열매 찬바람 나니까 열기 시작하네요 삽목한 북화가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피워줬네 사실은 이거 삽목하고 아닌 것 같은데 단추국화였던 것 같은데 이거 피웠어 단추국화를 죽어버리고 정말 지금 최절정으로 이쁜데 씨앗은 못맺어 이제 맺어서 언제 연걸겠습니까 너무너무 예쁜데요 씨앗은 또 씨앗은 주인한테 가서 또 사정에서 얻어와야 되겠지요 진짜 이쁘다 꽃 없을 차례 진짜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도 베트남 아저씨가 와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해야 돼서 내가 못하니까 이 꽃 이뻐요 베트남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베트남 없어요 베트남 없어요 이쁘지요 네 많이 예뻐요 많이 예뻐요 이거는 씨는 여물일 것 같아 몇 개는 네 밤에다가 나 또 하나 찾았네 맨날 잊어버리고 왔고 우리집에 구절초가 하나씩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꽃이 봉사나 꽃이 예쁘네 이게 늦게까지 피는 이게 늦게까지 피는 토종 요아리 참 오래 피어집네 참 오래 피어집네 뭐지 이것저것 옮겨 심다보니까 지금 이제 옮겨 심을 때잖아요 요아리가 이렇게 피었더라 다 옮겨 심어야지 다 옮겨 심어야지 다 옮겨 심어야지 아이고 예뻐라 예쁘게도 피어있네 수국이 이쁜 수국이구나 내년에 삽목좀 해야되겠네 너 예뻐서 이대로 놔다 삽목해야지 이대로 놔다 삽목해야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헤헤헤헤헤헤헤 사스다데이지가 철도 모르고 피었는데 너무 이쁘네 이건 사스다데이지 어디 깜짝 놀랐어요 으름이 이렇게 많이 열린걸 몰랐네 우리 집에 으름 따라오세요 으름이 이렇게 추절 으름이 이렇게 추절 흘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쁘다 애기 주먹만하게 열렸네 어제 밤 매다보니까 이렇게 이쁜 이것도 하나 피어있어 클레마티스도 아아 참 오래 펴져요 이거는 참 오래 펴져요 이거는 우리 집에 주먹맨드라미도 있고요 이게 뭐지 이것도 이쁘네 이게 뭐지 이것도 이쁘네 벌룬플랜트도 이렇게 열매가 열고 있고요 이렇게 이쁜 우리 맨드라미들 이렇게 이쁜 우리 맨드라미들 이렇게 이쁜 우리 맨드라미들 이렇게 이쁜 우리 맨드라미들 반짝반짝 빛난다 막바지인 우리 집 꽃들이래요 아이고 예쁘지요 아이고 코스모스는 며칠 있다가 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뻐서 못궈두겠네 이거 심으면 안 돼요 이거 이건 못써요 뿌리로 막 번져가지고 이건 못쓰는 꽃이야 뽑아서 버릴꺼야 뽑아서 버릴꺼야 뽑아서 버릴꺼야 진짜 진짜 이쁜 우리걸 이렇게 이쁘네 이렇게 이쁘냐 그래 이렇게 이쁘냐 그래 과꽃 에서 쉬chan 에 사스타 데이지를 Check out . 시자 이름으로